베트남 호츠민 공원 앞에 왔습니다. 공원. 베트남은 공원이 좋아. 공원 앞에 나무들도 많고 워킹스트리트 가기 전에 공원이 있어서 공원 쪽으로 산책을 한 다음에 꼼땀. 꼼땀을 먹고 워킹스트리트에서 맥주 한 잔 하려고 합니다. 나무가 아주 우창하네요. 사람들은 쉬고 있고 역시 호츠민은 공원이 좋다. 공원 끝.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얼굴 안 나오게 뒷모습 찍고 있어요. 오토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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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맨. 옆in 가방. 아맨. 오우. romance. орм운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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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